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지금 저희 성진이랑 포트나이츠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뒤쪽에 지금 컴퓨터가 안되는데 거기에 성진이가 앉아있어요 성진이랑 같이 게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진이가 지금 저를 초대했다고 하니까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맞나 모르겠네 네 지금 배틀로얼대기실 에픽친구 쪽으로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참가? 파티 참가? 일로 들어갑니다 아레나 여기야 성진아? 포린이 꿀팁 해가지고 지금 포리노리더에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지금 아레나 디오 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맞지 성진아? 포리노리더 한 번 하고야 될까? 어? 전 여기 아레나 디오라고 돼있는데 아 포리노리더 포리노리더 들어가? 포리노리더 들어갈까?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성진아 같이 나오는데 성진아? 준비 준비중 준비 들어간다 매치 맥킹중입니다 포리노리더에서 성진이랑 같이 움직일거에요 성진이 지금 여자 캐릭터를 가지고 저랑 옆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이 좀 화려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픽이 좀 화려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오래 걸리대 완전 오래 걸리대 왜이렇게 오래 걸리지? 대기열이 가득 찼대요 정과 예상시간 23초래요 기다리는 중 포리노리더 뭐해야될까 성진아? 연습하기? 아 불러오는 중 체크하는게 아니네요 카트를 활용하시면 더욱 빨리 이동할 수 있대요 포리노리더에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고 연습할 수도 할 수 있고 건설하기도 할 수 있네요 건설하기에는 자원을 쉽게 모을 수 있고 대형 구조물을 건설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건설하기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화이팅 불러오는 중인데 이게 프로그램이 좀 무거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불러오는 시간 동안 잠깐 포리노리더 잠깐 읽어볼게요 아 들어왔어요 여기하고 홍준아 아빠가 안보인다?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네 앞으로 네 앞으로 옆으로 성진 어딨어? 나 여기 아빠 어디까지 가? 다 뒤에 있는데 성진 성진 어딨어?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구나 야 아빠야 안 믿는거 어떡해 따라오세요 먼저 가봐 왜 이리와 아 여기 말고 저리로 가자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자 뒤로 가 어 왜 뒤로 가 아 뒷쪽에도 있네 성진 따라가 볼게요 잠만 기다리세요 옆에 성진 있어요 성진아 여기서 한번만 해 안녕하세요 애지 안녕하세요 강성진입니다 아빠 보고 애지 어디에 들어갈거야? 들어왔어요 어 플레이전트로요 폴라픽으로 들어갈까? 플레이전트로 플레이전트 플레이전트 파크 첫번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성진아 섬으로 이동중 섬으로 이동중 저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성진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전화할 수 있을까 성진아 글쎄요 섬으로 이동중 섬 쪽에서 지금 미션을 수행하나봐요 포리니 놀이터 기타 포리니 놀이터라서요 포리니 놀이터라서요 어 들어갔습니다 오 여보세요 성진아 어디있냐 아 빨간 물 저기있다 여기 그라이더 좀 암 쭉 내리세요 쭉 내리세요 저절로 펴시는거야 네 네 내려왔습니다 삭쥐 성진아 아빠 보이냐 네 아빠 어디있어 어디있어 성진아 잠깐 써봐 잠깐 써봐 잠깐 써봐 잠깐 써봐 아빠한테 고격하지 말고 이씨 성진 따라가보겠습니다 성진아 어디있어 일단은 주변에 있는 나무부터 캐 보세요 여기 나무에 있는데 가볼까 의자를 뿌셔야되나 네 네 아 이렇게 뿌시는거구나 나무를 캐 보겠습니다 계속해 예 계속해서 만나요 알았습니다 일단 나무를 계속해 볼게요 아 나무를 자꾸 치면은 뭐야 이거 아빠 죽은거 봤어 성진아 어 왜 죽었지 뭔가 막 싸가고 부활 부활종이래 왜 죽었어요 어 그래 너무 빨폈다 왜 죽었어요 이거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다시 올라와요 아 왜이렇게 머리가 져요 아빠 너무 멀린거야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요 어 저깄다 누군가 아빠 공격했어 누가 공격을 하면 되잖아요 뭘로 공격해 죽으세요 누가 권총 해놨다 누가 권총같은걸로 쐈어 총같은거 없는데 어 여기 어 총알이다 강성진이 이쪽에 있어요 점사 돌격소 중 아 저 위에 누군가 사격하나보다 마이상 아빠 보여요? 네 저거에요 어디있지 성진이가? 잠깐만요 얘 지금 아 저기있다 성진이 성진아 누가 카톡 카톡한다 네 저기 성진이가 있어요 성진아 집안에 있는거야 지금? 네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되지 아 이케가 넓이래 여기 성진아 방에 들어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총 어디서 주셨어? 저 먹었는데요 여기 총 없나? 만 총 없나? 여기있다 위에 또있다 위에 총있어? 잠깐만요 잠시만요 위로 올라와보세요 위쪽에? 위로 올라가보겠습니다 이거 먹으세요 어디?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? 그냥 2 잠깐 아 잠깐만요 2 네 총 잡았어 총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거야 성진아? 여기 아래에 2번이랑 1번 아 1 오케이 가요 가보자 여기 아 이거는 오오오 점사에요 그거 밖에 나간거지? 네 F 이거 부셔야지 F 아 이거 지금 부셔지 어 잠깐만요 주의 아 아 아 형진아 죽었지? 네 아 다시 부활 중입니다 아 이게 좀 주의를 좀 해야될거 같아요 아 주변 아래로 꽂으면 될거에요 사주공개를 잘해야될거 같아요 네 내려가겠습니다 예 착지중입니다 창룡 사람을 내려왔습니다 아 조심해야되네 일단 나무를 좀 더 켜보겠습니다 눈에 부시고 들어왔어요 저는 아이 아쉽다 지금 나무가 500이 넘고 오 나무 한 나무를 다 부셔버렸어요 현재 총맞고 죽으면 모아놓은 총같은거 다 죽는거 없어지는거지 네 오 손이 잡혀졌어요 예 나무 지금 두그룹 해갖고 지금 목재를 999에 했어요 모아놨어요 이것까지 한번 푸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지 맞아요 성진 어딨어? 제가 여기있어요 집안에 들어갔냐? 네 오 5000 퍼펙트다 아 됐어 어딨어 잠깐만요 잠깐 일로 가보세요 어딨지 성진이가? 아 이쪽 왼쪽 일로 오셔야 돼요 강성진 이쪽 중격수로 있다 지금 성진이 있는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성진이 몇점 있었는데 누군가가 총으로 계속 타격하고 있어요 어허 앞에 거기서 뭐해요? 성진아 너 찾고 있는데 없어 지금 가고 있는데 일로 와보세요 어느쪽에 있는지 모르겠어 오셔야 되는데 제가 갈게요 아 저기 하얀 화살표 있는거야? 네? 빨간 화살표 있는거지 너 성진이 제 이름이 있을텐데 아 여기 아 지도 보인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도 보는 것도 몰랐었어요 지금 지도 보니까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성진인거 같아요 요즘 성진이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진아 아빠 보이냐? 네? 아니요 시야로는 안보여요 지도상으로 보이지 여기 뭐있다 어 여기있다 성진이 예 성진이 만났어요 제가 못보세요 총..총..총 있냐나?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여기다가 잠깐만요 자막 꺼 보시면 안되요 점프패드 이거를 위로 올라가보세요 이 위로? 점프? 점프 어떻게 하는거야? 아 점프 오 글라더 폈어 재미있어요 에이 뭐야 이게 재미있어요 성진아 근데 아빠 총을 총을 보여야될거 같은데 성진아 권총 있는데 권총 드릴게요 성진이 아빠한테 줄 수 있는거야? 네 성진이가 권총을 준대요 성총 어떻게 주는거야? 이거 총알인데? 예 권총도 있네 지금 총알은 챙겼구요 아 권총 여기 화생권총 예 이거 왜 안돼 네 권총 챙겼어요 7번 아 1번 네 지금 권총을 지금 잘 준비해봤어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? 성진 성진 그치 오 멋있어 저기 뭔가 있는거 같은데 성진 사주 경계 잘해 네 네 제가 쏜건데요 아 그래? 넌 처음없어? 저 있어요 알았어 달려가보자 성진 따라가볼게요 네 네 네 배우면 모를게 없는 나에게 대해 아까 먹었구나 어떤데요? 아닌가 뭐야 아 야야 놀랬잖아 계단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여기 뭐 있어 성진아 소형 보호막 물약인데? 너가 뭐 먹었어? 아싸 치사하게 이거 제가 좀 드실게요 뭘 드실 수 있는데? 여기 누구있다 밀리 이 사람 우리 편이야? 뭐요? 여기 앞에 있잖아 앞에 문 바깥에 이거 먹으세요 소형 보호막 물약 5번도 안 먹어줘 아 됐다 먹었다 그 다음에 이거 먹어보세요 뭘 먹어 그 보호막 물약 아래에 2번이라고 써있죠 어 2번 눌러가지고 누르면 돼요 그냥 이를 먹으라고 지금? 어 네 안 먹었었는데? 아 있었어 이불말로인데? 어 안 돼 안 돼 나오세요 지로 왜? 에 가세요 이거 밤에 누가 있는데 이 사람 쏠 수 없나 잠깐만 창문에서 쏠 수 없는 거야? 사람 있어 나가자 우리 그냥 식빵컬로 응 계단을 하면서 날아가고 아 아빠가 지금 빨리 못 움직이겠어 벌써 나가는 거야? 어디로 나가는 건가? 여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저기 뒤에 한 명 있어요 어딨어 후탈 있으면 못 빠져나가네 아빠가 쐈어 아 성진이 반대쪽이다 사람 보이면 무조건 쏘는 거야 성진아? 너 아빠 아 또 죽었어 죽었어요? 아빠 부활해야 되는데 성진아 오늘 아빠 여기까지만 할게 생각보다 어렵다 성진아 여러분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건 아니지만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지금 이런 게임이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연습도 좀 해보고 성진이랑 같이 한번 정기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성진아 인사 한번만 할래? 성진아 인사해 거기서 성진아 인사해 거기서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어 녹화 끝 어디야 아 일단 꺼야 되는구나 끝 다음에 녹화를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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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